AIA 바이탈리티 활용법 그럼 이렇게 좋은 바이탈리티,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요?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바이탈리티를 검색해 다운로드해 주세요. 회원 가입 후, 나의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이탈리티 나이를 꼭 측정해 주세요. 그리고 포인트 획득을 위해 앱 디바이스 연결을 필수로 진행해 주세요. 이 단계를 진행해야 바이탈리티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. 여기까지 왔다면 주간 미션을 시작할 수 있어요. 주간 미션은 내 활동 기록에 따라 매주 달라지면 달성 시 3,000원 상당의 주간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. 연 최대 15만 6천원의 혜택, 놓치지 마세요. 혜택 하나 더! 바이탈리티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어요. 또한 건강기능식품, 심리상담, 뷰티케어 등 더 많은 할인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. 바이탈리티 등급은 총 4가지로 브론즈, 실버, 골드, 플래티넘이 있고 포인트를 쌓을수록 더 높아져요. 등급이 올라갈수록 대한항공, 신라스테이 등 높아지는 혜택! 와우! 바이탈리티 바이탈리티